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차는 나무들에 몽글로와 불러보라 찾아야를받아 근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구하는거냐 흰 눈물들을 흘리면서 일쌍이 훈압으로 왔다 일까진 척 없는 몸이 집에 그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창사하십니다 근수나 고수나 구역굼도 그리워진대 영도 땅을 위해 이 남강 위에 저 색깔만 왜 있던가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차는 나무들에 몽글로와 불러보라 찾아야를받아 근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구하는거냐 흰 눈물들을 흘리면서 일쌍이 훈압으로 왔다 일까진 척 없는 몸이 지금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창사하십니다 근수나 고수나 구역굼도 그리워진대 용도 땅을 위해 이 남강 위에 저 색깔만 왜 있던가 아직도 감사드리고 더 잘 이내 몸을 흘리면서 이 남강系의 흥이 더 잘 이내 몸을 흘리면서 이 남강은 시장으로